희망이 사라졌네. 우리가 졌네. 아, 옛 친구가 우리를 가두다니 믿을 수 없어요! 정말 나쁜 친구네요! 오래전 일이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니, 부탁입니다. 사절님께서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럼,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볼래요. 간수라면 뭐라도 갖고 있겠죠? 가예! 그 상대는 심연의 간수! 제가 간수의 시선을 끌겠습니다. 가게! 적수 괴물씨! 섬멸하겠다. 어... 시선에는 확실히 끌었습니다. 우와... 천재적인 전술도 불안해 보이네요. 사절은 기운이 없다.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. 실패할 거였어. 실패할 거였어. 걱정할 필요 없다. 그 석상으로부터 난 많은 것을 배웠으니... 인간사 결 molt actors, 한 XX끝 laughing 사례가 하는 건 BILL 신ăng, 반영에... 희망은 없.... 사절림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?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 약 1,000원 경북 1,000원 태양은 널 따뜻하게 감싸거나 불태워버린다 어디, 막아보고라! 철품에 빠져 죽어라! 너의 분동은 나에게 운다! 제 기술과 당신의 스티지가 합쳐진다면 우린 부적이에요! 고무를 대세요! 어디, 막아보고라! 하하! job's done, Q! 다 수영하니 나 너무 좋아. 우리 안 억울해... 두 명은 우리가 이제 다음은… 헐에! 던져뒤다! 헐! 범위가 안 되 오케이! 파이팅! 비참,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법. 히힛 도움이 됐어요! 날 내버릴 적이야! 그릴 벗으십시오! 정말 해냈다는 믿기지 않습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가보죠. 거대 괴수호를 찾아서! 그건 모린. 왕국은 엄청 넓고 다시 잡히고 말 것이예요. 그건 내가 걱정하겠다. 먼저 그 마음부터 추스려야 한다.